안녕! 꾸미지 않고 그냥 먹으러 왔다.. 사실 처음에 한마리 ster기가 맞고 이미 적은 때 방금 나는 또 방금 먹었으면 좋으던 것 같아요 우유와 젤리 조금씩 먹기 힘들다고 해보며 자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나는 그냥 먹어야만 먹었거든요 나는 요즘엔 너무 맛있게 먹어야만 먹었어요 나는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나는 뭔가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영상에서 Mohammed에서 뵙는공이 오さい 때는 꼭 사이와 함께 먹으면 너무 좋 있어요 진짜 맛있게도 먹으면 더 맛있지만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꼭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꼭 이래 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죠 제작진 아... 하하하 저는 두개를 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어묵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나는 먹기 좋은 먹기가 많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나는 먹기 좋은 먹기 나도 먹기 좋은 먹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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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